이번에 아주 중요한 정언을 법정에서 했네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씨 선거 자금과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민간과 공공 영역이 1830억 대 4040억으로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초창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기가 인수한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섰던 사람이 여기에 천화동인 4호 주인인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1007억을 받은 건데 가장 여러분들 지분이 높아야 될 사람입니다. 지분이 가장 높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김만배가 명목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김만배는 그런 소위 대관업무 로비스트로 활동했기 때문에 돈을 만들고 돈을 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김만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25%를 받았는데 그당한 49% 정도를 김만배가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14%라고 했지만 12. 무슨 몇 프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만배 측 직접 간접 보유 지분 49% 배당 수익 700억 가운데 사업 비용 등을 뺀 428억을 김용 유동규 정지상의 직업 약속 정향이 있다. 그럼 이 사람만 먹고 뭡니까? 이재명 씨는 안 먹었습니까?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 먹고 여러분들 이재명 씨는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야 될 사람이 남욱 씨입니다. 남욱 씨가 민간 주도 개발을 처음 시도했고 돈을 직접 만들었고 돈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대간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전체제인 기획을 했던 사람은 회계사고 그러니까 남욱이 뭐죠?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는데 김만배가 가진 것이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남욱이 분명히 정언합니다. 이재명 시장 측의 몫이 이재명의 선거와 노후 자금도 포함됐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지난 법정 발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언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 측 몫의 의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임사인 정진상 김용 씨와 유동규 씨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포함된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11월 25일 날 법정에서 정언했다. 지금 이제 이런 밝혀진 것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까지는 밝혀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으면 그 사람들은 다 밑에 부하들인데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중요한 여러분들 정언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법정에 정언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 이익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측 몫을 이재명 대표와 그동안 치른 4번의 선거와 이재명 시장 측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뭐 뭐죠. 정치 저수지. 저수지인 거죠. 그리고 남욱 씨 입장에서야 그 사람들 사이에 몇 퍼센트를 나누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작년 2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 몫 4,400억 가운데서 자신의 집은 49%의 절반인 24.5%를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다뤘다. 유동규 씨 변호인은 이재명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씨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 씨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욱 씨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토부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 사이에 나누는 몫은 자기들끼리 결정하겠죠. 주인장이 좀 많이 먹고 그런데 주인장은 현직 뭐죠. 대선 후보고 또 여러 가지 공직이 있고 하니까 그냥 내놓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명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유동규 씨 김용 씨 정진상 씨는 다 입을 다물줄 수 있는 차명 보유를 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 변호인은 결국 이재명 시장 정목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크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이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장 톱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다 하수인하고 비슷한 척건들인데 위에 톱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남욱 변호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떡고물이 있어야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밝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했을 리가 없는 거고 떡고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대통령들도 국책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감방도 갔지 않습니까. 에제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KTX 이름 초기에 도입할 때도 리베이터를 노태우 씨가 그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나뭇씨가 또